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뿌랭땅 2024 스타일링클라스. SS 스타일링클라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뿌랭땅의 2024년 스프링 캠페인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김희애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았겠지만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이번 2024 뿌랭땅 스프링 캠페인에서는 봄의 아름다움을 뿌랭땅 프린텀스로 표현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인 브랜드 코어를 강조했어요. 화사한 포인트 컬러 아이템은 이번 시즌을 특별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분위기의 위트와 생기를 더해주었죠. 저와 함께한 뿌랭땅의 2024 스프링 캠페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죠. 너무너무 멋지죠. 작년부터 김희애 씨가 모델로 발탁이 돼서 뿌랭땅을 입어주고 계신데 너무 이번에 들어서 더 여성스러워신 것 같아요. 훨씬 더 옷이 조금 더 컬러풀해지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이 많아지고 조금 더 여자여자한 그런 스타일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더 김희애 씨랑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착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애 씨 영상 보고 오실게요. 이게 저희 카달로그에서도 제일 메인에 등장했던 그런 착장인데요. 요즘은 올해 봄은 정말 이런 파스텔 톤 쨍하거나 색색하거나 눈이 부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살짝 톤 다운된 약간 좀 희미하다면 희미하고 은은하다면 은은한 그런 류의 컬러들이 되게 유행이에요.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한번 돌아주시고 저는 보면서 양가죽 자켓이 어쩜 이렇게 좀 부드러울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가죽 자켓 잘못 입으면 아시죠? 막 팔도 못 굽히는 거 누가 친한 언니 전화와도 뻣뻣해가지고 팔도 못 굽히잖아요. 막 빳빳해서 너무 부드럽고 이 프랑탕 양가죽 이태리 수입 양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진짜 블라우스처럼 이런 드레이프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양가죽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이런 굉장히 얇은 감촉들 그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게 화면이 색상을 잘 못 담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치마도 너무 예쁘죠? 쉬폰 치마인데 여기에 뭐 청바지 입으셔도 물론 좋겠지만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약간 이런 치마 입어주시면 좋죠. 치마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청바지도 예쁘죠. 화사하게 연청 하나 입어주시면은 이것도 좋아요. 다음 착장 우리 김희애 씨가 입은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즘 데님이 엄청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데님 스커트와 그다음에 데님 물을 흐르는 듯한 데님 블라우스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를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이게 여러분 데님이에요. 어려운 말로 데님이고 좀 쉬운 말로 청바지 소재 약간 이렇게 살짝 하늘하늘 돌아봐주시면 여러분 이게 출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게 너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여성여성 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위쪽에 블라우스 보시면 얘가 블라우스로도 입으실 수 있지만 약간 블루종한 셔츠처럼도 입을 수 있거든요. 살짝 뒤로 돌아주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조글조글하죠. 그래서 앞쪽에서 당기시면 이게 훨씬 더 블루종하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위아래 세트로 이렇게 차분하게 입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델을 한번 워킹업만 보여주실래요? 이 옷은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한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살짝 돌아다녔을 때 예쁜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이런 데님으로 이런 실루엣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분 수고해주셨고요. 다음 착장 보기 전에 우리 김희애 씨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트위드 준비를 했어요. 저도 이제 트위드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트위드 중에 하나가 무거운 거. 무거운 트위드 입어봤어요? 진짜 무거워서 못 입어. 무거운 트위드 입어봤지, 쇼하면서. 진짜 무거운 거 입거든요. 그런 거는 몸살나요. 공복에 못 입어, 그런 트위드. 근데 굉장히 가벼운 트위드고 살짝 뒤로 돌아보시면 트위드 중에서도 좀 신축이 좋은 트위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트위드라기보다는 약간 니트 소재로 된 트위드라서 가볍게 가디건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가디건처럼 입지만 자켓처럼 툭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카라가 없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목이 휑할 수 있어서 살짝 해주시면 훨씬 좀 풍성하게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바지는 또 프랭땅 청바지 되게 유연하고 편한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레즉기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정장 바지 보면 여기에 칼주름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청바지에도 이렇게 칼주름을 해놔요. 살짝 옆으로 서볼래요? 그래야 옆으로 섰을 때 이렇게 칼각이 딱 서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세탁해서 다리기도 편하고 요즘 청바지 무릎 툭 튀어나게 안 입으니까 이렇게 돼야 아래쪽에 있는 내 다리가 더 일직선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착장 한번 보면서 진행을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왜 내가 잘 입겠다 싶은 옷 있잖아요. 그죠? 사각거리면서 뭔가 이런 봄에 찬바람 불 때 그냥 싹 걸치기 좋은 그리고 막 눅눅하지 않고 좀 청량한 그런 소재의 후드 점퍼예요. 모자는 뗐다 붙였다 가등하고 그래서 아까 청바지 그대로 같은 청바지에다가 지금 안에 이너와 이렇게 같이 입어주셨는데 너무 뒤로 한번 돌아보주세요. 진짜 우리 엄마들이 어머 이거는 하나 사면 그냥 10년 입겠다 하실 거예요. 93만 8천 원 가격 나와 있고 면으로만 돼 있으면 약간 늦어치근 해야 된다 그러나 좀 이렇게 느끼해요 옷이 좀 들러붙거든 근데 나일론이 들어가 있어야 좀 가상거리고 사각거리고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일론이 들어가 있어서 좀 시원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 색상은 지금 보시는 베이지랑 그 다음에 라이트 카키랑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어두운 컬러보다는 좀 밝은 컬러 위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또 주머니 이런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목 많이 올라오면 또 엄마들 싫어하잖아요. 자꾸 여기 화장품 묻으니까 그런 거 없고 모자 탈부착 가능하고 뒤쪽도 충분하게 이렇게 분량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아이템 이제 쭉쭉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확실히 이런 프린트물이 또 유행이 온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뭔가 좀 너무 뽐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묻히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요즘 유행인데 김혜씨가 입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델분도 김혜씨랑 똑같은 착장으로 입고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죠. 이게 플라워 프린트 자켓이에요. 이태리 리셰리사의 린넨 홈방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리셰리사 얘기 드렸는데 이태리 회사인데요. 파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물상을 수상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민들레 홀씨 같기도 하고 프랑스 시골길에서 그냥 갑자기 만나는 야생화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람이 부스로 그린 것 같은 프린트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넥으로 살짝 이렇게 목 올라오고요. 이 옷의 장점은 뒤쪽이 이렇게 풍선처럼 고무줄로 이렇게 여밀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밀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등 쪽이 오맞이니까 등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쪽에 이 저지 탑도 한번 보시면 뿌링땅에서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사면 예쁜 거 아시죠? 줄란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서 이런 거 하나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델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쭉쭉 착장만 보여드리기 심심해서 다음 모델분이 위아래 세트로 입고 올 거예요. 근데 세트를 한번 보시고 저랑 우리 VMD님이랑 하나하나 따로 코디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나는 민웅씨 코디가 좋아요. 저는 MD님 코디가 좋아요. 라고 이유를 써주시면 그 분들께 또 가방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델 보시고 한번 어떤 옷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델분 들어와 주세요. 음 너무 예쁘죠? 이 바지랑 지금 보시면 자켓이랑 셋업이에요. 보면은 이 바지 위에 은은한 문양이 있죠. 이 문양이 프린트가 아니라 하나하나 자카드입니다. 보면은 이게 무늬가 하나하나 자카드예요. 데님 이거든요. 데님 위에 이런 식으로 무늬를 이렇게 수놓듯이 짜놔서 뭐 지워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뒤쪽이 좀 풍성한 벌룬 형태의 자켓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지 두 개가 세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지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또 진짜 신기하게 베기 팬츠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통바지나 아니면은 살짝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세트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사실 우리가 세트로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옷들이 그래서 저는 바지로 코디를 할 거고 우리 MD님은 자켓으로 코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코디가 더 나으냐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MD님의 추천 자켓으로만 코디한 아까 그 제품입니다. 나와주세요. 뭐야? 치마에다가 이너에 포인트를 준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스타일인데 약간 이제 보면은 캐릭터가 떠오르잖아요. 약간 45세의 엄마인데 엄마인데 여성미를 잃지 않는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너무 예쁜데요? 저는 여기에 뭔가 좀 더 해주자면 가방을 해주시고 목이 좀 허전할 것 같잖아요. 저는 여기에 스카프를 좀 해드리고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나들이 가시면 여성미를 잃지 않는 48세 김미순씨 초등학교 1학년 교사씨입니다. 그리고 아가씨 쪽에 그 동아리 활동으로 수제 비누를 좀 만든 경험이 있는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는 48세 김미순씨 48세 김미순씨를 제가 형상화를 해봤습니다. 김미순씨 잠깐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코디한 우리 모델분 나와주세요. 초등학교 동창 최정자씨입니다. 48세 최정자씨는 굉장히 생활력 있는 여성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시집을 좀 늦게 가셔서 지금 좀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낳으셨고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방도 작은 것보다는 좀 큼지막한 가방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니 치마보다는 바지 그 다음에 활동성 좋은 뿌랭땅의 이런 니트 점퍼를 딱 하나 입어주셔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생활력 강한 스타일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 김미숙씨냐 최정자씨냐 48살이니까 7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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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씨 최정자씨 자 우리 미숙씨 정자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사이좋게 지내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안녕 자 준비되셨나요? 나와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소개한 제품 중에 가장 뭐랄까 엄마한테 좀 사주고 싶은 옷이랄까요? 이 트위드가 프랑스 줄루트락사의 코튼홈방 트위드 소재거든요. 프랑스 줄레르 트랙트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불어는 줄레 트랙 사의 코튼홈방 트위드 소재입니다. 가격이 좀 있긴 하죠. 168만원인데 살짝 뒤로 돌아주시면 여러분 트위드는 트위드는 무조건 소재예요. 근데 이번에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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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줄레르 트랙 사하랑 계약을 해서 이 원단을 독점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대여섯 가지 씨를 사람이 하나하나 시실 날실로 엮어가지고 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고 그 다음에 너무 가벼운 그런 트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통 트위드답게 카라는 없이 뚝 떨어지는 그런 H라인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치마 보시면 치마 너무 좋아요. 플리츠 스커트인데 진짜 좀 정갈하게 입으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가죽으로 딱 트리밍 돼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입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입어주시면 트위드 되게 멋지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가 주시고 다음 마지막 모델분 보셔 볼게요. 자 마지막은 우리 엄마들이 트렌치를 좀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트렌치인데 좀 짧은 엉덩이만 살짝 가릴 수 있는 트렌치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딱 A라인 트렌치예요. 가슴에서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래서 약간 약간 조금 볼륨이 있고 나는 너무 마르지 않았다 하시는 엄마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트렌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A라인으로 여기서 탁 퍼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여성스럽게 그리고 길이 길지 않아요. 우리 모델분이 입어서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입으셔도 엉덩이 한 살짝 덮는 그 정도 길이라서 입으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 바지는 프랭땅이 요즘 이번에 새로 나온 구김이 없는 바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 바지인지 아시겠죠? 사브리나 팬치라 그래서 그냥 툭 떨어지는 정장 바지 이런 거 하나 입으면 뭐 너무 좋거든요. 아까 트위드도 괜찮고 그래서 세미 배기핏 팬치로 저희 정장 바지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진짜 이제 봄이 가까워졌습니다. 꽃이 핀 곳도 많다고 하고 예년보다 꽃이 좀 일찍 핀다고 해요. 그래서 꽃내리 계획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또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더 오래 살았겠지만 꽃 꽃놀이 갈 때는 무조건 예쁘게 입고 가야 돼요. 화사하게 칙칙하게 말고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다음 라이브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민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